지난 금요일부터 나흘 동안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0여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주 지역에선 오늘만 6명이 추가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영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시 보건소가 대민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도 진료와 접종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집중합니다. 대민 업무 중단은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동안 영주 지역에서 70대 어르신과 가족, 지인, 그리고 접촉자 가족과 동호인 등 모두 9명이 확진자로 드러났고 또다시 N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영주시는 접촉 확진자의 손주가 다닌 어린이집을 회원 조치하고 원생과 종사자, 학부모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펴는 한편 확진자들의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은 3월 10일 이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첫째, 앞으로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기관에서는 대규모 집단 발병의 위험도 있는 만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씨도 지난주 성남 방문 일가족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주말에 추가로 2명이 더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특별 비상 대응 기간을 내년 1월 중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영주, 안동에 이어 김천대 관련 10명, 포항 2명, 문경 1명 등 모두 24명이나 추가 감염돼 방역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